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에 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 그 나라의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 아하스를 애국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너부카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카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너부카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 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너부카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우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갈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략한 사람을 큰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피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역대야 36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